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21선 지지하면서 멋지게 반등이 나와 좋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어디까지 또 반등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홍주식에서 주식정보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요 주식정보방에서는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주 같은 주요 종목들 실시간 브리핑과 보다 빠른 정보와 뉴스 리포트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정보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참여 참여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있어요 요 리포트도 먼저 요 주식정보방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월달에 있었던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이요 자 여기에서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종목들이 기법의 자리가 딱 왔을 때에 자 바로 이렇게 내일의 기법주에서 말씀을 드려요 자 이스톡소프트도 2만4천원일 때에 매수해서 자 멋진 반등이 나와줬고요 2만4천원짜리가 4만원대까지의 반등을 해줬고 제주반도체도 1월 11일 날 1월 10일 날 내일의 기법주에서 말씀을 드렸고 1만7천원짜리가 3만5천원대까지 급등 랠리가 나와줬습니다 자 바로 다 전부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자 여기에 있었던 종목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글과 컴퓨터도 1월 15일 날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에 들어있던 종목이고 자 그리고 또 폴라리스 오피스도 어떻게 됩니까 자 1월 18일 날 또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또 상한가까지 급등을 해줬어요 자 전부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에 들어있던 종목이 바로 이들 종목으로서 또 한 번 멋진 반등을 줬었던 종목이었다 그래서 요 조식들을 요런 종목들을 받아볼 수 있는 자료들 자 요런 것이 바로 홍주식 주식정보방에서 먼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발빠른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전일의 1심 무죄 자 1심 무죄 판결이 나서 요렇게 아래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자 이런 캔들 하나하나가 제가 지금 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요 아래꼬리를 딱 달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습니까 자 바로 요 직전 고점 자 요 고점대가 지금 얼마입니까 요기가 바로 7만 5천원대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7만 5천원대 7만 5천원대까지 딱 반등을 해줬습니다 요기에 윗꼬리까지 달리면서 아주 이쁜 캔들 모양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게 5일선이 요렇게 가고 있죠 5일선이 5일선을 아래꼬리에서 딱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주고 있고 자 요기 노란색 선이 21선이고요 요기 노란색 선이 21선이고 요 밑에 초록색 선 요게 61선이죠 이 61선과 21선이 다 밀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주가가 밀리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와요 이렇게 밑으로 빠져버려요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딱 살려놓고 있어요 주가가 여기서 이제 주가가 7만 5천원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면서 요렇게 상승 랠리가 나와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21선이 떨어지다가 말고 여기서 요렇게 돌려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61선은 여기서부터 천천히 밑에 바닥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자 지지하고 있는 것을 깨면 안 되는데 안 깨고 여기서 만난 다음에 싹 돌려가지고 우선 21선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는 21선을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는 자 요렇게 조금 더 길게 볼게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쫙 이렇게 2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이 라인이 뭐예요 그동안에 여기 봐요 여기가 저항 때였다 왔다가 떨어졌죠 여기 맞고 떨어졌어 떨어졌다가 이 자리를 돌파합니다 그죠 이때부터 요기까지 딱 올라갔으니까 요렇게 요렇게가 박스권이에요 그죠 또 요 밑에 요렇게가 또 박스권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위로 딱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8만원 요기가 8만원이에요 8만원 요까지 왔다가 요 추세선을 살짝 깼다가 바로 반등 나온 다음에 지지하죠 그 자리가 바로 7만 2천원대에요 7만 2천 5백원 자 요기를 지지를 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21선 돌파를 한다는 소리는 이 위에 지금 요 봐요 요만큼 요 공간 동안 요 공간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없다는 소리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요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 이겁니다 크게 보니까 어때요 딱 점점 어땠든 삼성전자는 여기가 여기가요 여기 최저점이 23년 1월달입니다 23년 1월달 자 23년 1월달부터 지금까지 2024년도 24년도 1월달이죠 지금 이제 2월달로 접어들죠 자 요렇게 되고 있는 동안에 점진적인 계단식 상승 최고의 상승이 계단식 상승입니다 자 요렇게 올라 딱 횡보하고 올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쫙 횡보하고 또 올라 다시 또 여기서 쫙 횡보하고 이 횡보기관 요 구간 오른 다음에 박스권 만들고 오른 다음에 박스권 만들고 오른 다음에 박스권 만들고 또 올라가겠다는 소리죠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하고 박스권 만들고 돌파한다는 소리는 지금도 또 다시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8만원을 갖다가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삼성전자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요 자 요게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상승신호탄이 딱 나왔을 때가 2월 1일날 계속 떨어지던 주가가 외국인의 500만 주가 들어와 주면서 멋지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떡하든지 21선을요 요걸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요걸 지지하는 모습이 지금 요렇게 나와주는 이유가 바로 외국인이 꾸준히 사요 봐요 쬐끔이라도 매수세가 이깁니다 오늘도 오늘도 대량 매수세는 아니지만은 74만 주가 들어와 줬어요 요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얘기는 조정 중에도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가 8만원까지 갔다가 8만원 직전에 무너져가지고 7만 천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 중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조정 중일 때에 옛날 같으면 외국인이 냅다 팔았을 텐데 지금 안 팔고 버텨주는 거예요 이 조정 구간을 조정 구간을 주가가 올린 다음에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른 다음에 한 번 내린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횡보를 시켜주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버틴다는 얘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어떻게요? 들어오고 있다 요겁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정거점을 돌파할 때 이때 얼마가 들어와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얼마? 200만 주예요 200만 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200만 주 아직까지 200만 주 안 들어왔죠 하나 둘 셋 넷 4일째 외국인이 매수는 하고 있지만 200만 주가 들어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자리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자 요렇게 차트가 지금 너무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밀집이 다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중심선까지 다 여기서 밀집이 됐어요 1월 말에서 2월 초에 다 만들어졌어요 다 밀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뿅 하고 오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2평선의 낀봉은 이제 끝났어요 그죠? 다 올라왔으니까 21선 위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요 박스권 자 여기하고 요 중심선 라인이죠 요거 한번 깼다가 올라온 거는 순간적으로 깼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깨는 지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박스권의 가격대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에요 요기가 지금 뭐가 있어요? 중심선 있죠? 중심선 안 깨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리고 요렇게 박스권을 요렇게 만들고 있다 요 자리가 요 박스권의 상단이 상단이 얼마에요? 요기가 7만 6천원입니다 7만 6천원 그 다음에 요 하단이 7만 3천원이에요 자 이제 요 안에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 이때가 중요하다 이거에요 박스권 돌파할 때 이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박스권을 여기서 빵 돌파하던 빵 돌파하다는 아니면 삼성전자가 잘하는 짓이 있어요 뭐냐면은 갭으로 돌파를 해 갭으로 삼성전자의 이런 박스권 돌파 갭은요 말 그대로 돌파 갭이에요 돌파 갭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갭은 메꾸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 자세히 보면 자 요렇게 자 요 7만 6천원을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갭으로 딱 떠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면은 요때 돌파할 때 요때 요때가 바로 외국인의 외국인의 수급이 200만 주 이상 딱 들어올 때다 이때가 바로 뭐에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멋지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주 차트를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 요렇게 이쁘게 박스권을 만들고 박스권 상단으로 슬며시 올라서게끔 만들어주는 외국인의 예 짜잘한 수급 예 200만 주가 아니고 막 70만 주 막 40만 주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버텨주는 거 예 아주 눈에 딱 보입니다 딱 보여 그죠 근데 이거는 3년 4년째 매일같이 삼성전자를 방송하면서 예 계속해서 요렇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요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박스권 돌파 박스권 돌파하면은 그 다음 자리는 어딥니까 자 이만큼이 열려있습니다 정고점까지 자 바로 직정고점인 8만원대를 8만원대까지의 멋진 반등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멋진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